1. 성경의 기적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족보는 어느 한 절도 빠짐없이 밑줄을 다 쳐야 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민족의 재건을 꿈꾸던 재건 공동체에 족보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는 다 소중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맺으셨던 레위지파에 대한 족보와 행적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족속이었으며 또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며 제사 돕는 일을 주업으로 삼은 지파였습니다. 특히 다윗대에는 일루 최초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출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6장에서 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25일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며 엘라하살은 비나하스를 낳고 비나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길을 낳고 북길은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둑을 낳고 아이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둑을 낳고 아이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아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너부가네살에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리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루손에게서 난자는 곧 그의 아들 림리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하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와드레이며 그하색에서 난자는 곧 그 아들은 안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우리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선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위시 여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부를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여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니아는 다하세 아들이오 다하스는 아슬의 아들이오 아슬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오 이스라엘은 그아세 아들이오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오 베레가는 시무아의 아들이오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오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오 바하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오 말기아는 에디니의 아들이오 에디니는 세라의 아들이오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오 아다야는 애달의 아들이오 애단은 시마의 아들이오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오 시무이는 야하세의 아들이오 야하스는 게르솔의 아들이오 게르소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영제 무라리의 자선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애단이라 애단은 기시의 아들이오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오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오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오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여 암시는 반의 아들이여 반이는 세멜의 아들이여 세멜인 말레의 아들이여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여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여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 아들은 비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하요 그 아들은 북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하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 앞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띌과 에스트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과 그 초원과 아나도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앞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루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안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야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 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무라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루손 자손에게는 무라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사록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보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넬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둔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몽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옥과 그 초원을 주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아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히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모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메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일어난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개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에 우두머리오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레에셀과 엘루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에 우두머리오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개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여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훅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오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이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천 2백 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호빔이여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비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레엘과 그의 소실 아랍여인이 낳아준 길라하세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술로부하시니 술로부하선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오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하세 자손이라 길라하세는 마길의 아들이오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볼내게스는 이수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라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하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치맘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이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오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오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오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김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이오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말게일은 비리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화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오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화와 하르네벨과 수월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데렛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옐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도로 개수하면 2만6천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하와 나만과 아호하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만하수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록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야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야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두 주민을 쫓아 냈더라 아이아와 사삭과 여래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일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야의 아들들이오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대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난야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트야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오 삼스레와 스아래야와 아달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도뇨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로스는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타를 낳았고 요아타는 알레메과 아스마벡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러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일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계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상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무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네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안미우세 아들이오 오무리의 손자이오 이무리의 증손이오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오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분의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세의 아들 엘라요 이분의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에 우두머리 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무슬람의 손자이오 사독의 증손이오 무라요세 현손이오 아위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바수훌의 손자이오 말기아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오 야세라의 손자이오 무슬람의 증손이오 무실레미세 현손이오 인멸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에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시리감의 손자이오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골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그리의 손자이오 아사비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오 갈랄의 손자이오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오 엘가나의 손자라 너도마 사람의 마을에 거조하였다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쿱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비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렘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부대로 개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우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양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설룸의 마다들 마띠 대하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맡아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골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카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모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메코 아스마유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여 그의 아들은 엘러아사여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셀이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일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도피성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들 에브라임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들 마하낫 오노 롯 예루살렘 기본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레위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문하세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 자손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회망 문지기들 그 외 레위 사람들과 사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우리는 역대상 4장에서 5장까지 요다지파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무라세판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와 레위 지파의 족보 그리고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위의 후손 중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핫 자손의 족보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테브론과 우세에리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담하리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야곱이 요원할 때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 살 것이라고 요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제사장 지파가 되어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임을 위임받은 그핫 자손은 아론을 필두로 계속해서 그 가분에서 비누하스, 사독, 힐기아 등 대제사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우사닥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성전 기능이 중지됩니다 대제사장 여우사닥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 수룩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여우수와의 아버지입니다 둘째 레위 지파 자손의 족보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리와 시무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테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셋째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자손의 족보입니다 게르손에게서 난자는 곧 그의 아들 님리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게르손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는 민숙이 4장 24절에서 2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의 족보입니다 무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님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무라리 자손이 할 일에 대해서는 민숙이 4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 도피성 6개를 부합하여 48개 성업에 살면서 제사장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13개 성업 그앗 자손들에게 10개 성업 게르손 자손들에게 13개 성업 무라리 자손들에게 12개 성업 이렇게 총 48개 성업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 이르미클라트로 받아들이는 성업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지중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피해 보복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든 창업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전 지역 어디에서나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약 48km 이내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서쪽의 3곳 해보론 갈릴리 산지의 게데스 3개미며 요단 동편의 3곳 베셀 길라압 나못 바산의 곤란입니다 역대기 7장에는 이사갈지파 베냐민지파 납달리지파 문하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지파 아셀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와 스블론지파의 족보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파와 스블론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지파의 족보와 행적은 요다지파와 함께 역대상 4장과 5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중 요단 서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을 정리하면서 베냐민지파의 족보와 행적이 다시 한번 더 기록됩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베냐민지파의 특징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첫째 베냐민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 베냐민지파 일부는 유다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남았습니다 셋째 베냐민지파는 유다지파와 가장 끈끈한 우예를 나누었습니다 넷째 베냐민지파는 파벨론 포로 귀환의 주역이 됩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력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파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성업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첫째 제사장들입니다 둘째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는 문지기 성전기구를 맡은 이들 그리고 찬양대가 속해 있었습니다 셋째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받쳐진 사람들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던 일꾼들이었고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이었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국가와 조상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그들의 족보를 다시 돌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통해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개최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o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o be members of the Mount Everest Coronavirus I date and date and date EFORTEEN Never Is the Proượng You To be shallow And some sounds We hope